와 진짜 앞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는데 너무 감사해요 네 어느덧 벌써 마지막 곡이 남았네요 여러분 시간이 너무 빠릅니다 가지마요 가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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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정말 너무너무 아쉬운데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곡은요 네 여러분 혹시 너무너무너무너무 좋은거 삐이래 라는 곡을 아신다면 모두 함께 후렴 부분에 진심 너무 좋아 죽음! 이걸 따라해주세요 네 정말 흥나고 신나는 곡이니까 여러분 앉아서 만약에 앉아서 흥이 안난다 하시면 일어나셔도 돼요 일어나셔서 같이 이렇게 따라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. 팔 얼마나 올라오는지 볼 거예요… 네. 그리고 저희 소나무가 또 곧 있으면 컴백을 해요! 쏘릿 클라이! 네. 그러니까 저희 소나무 곡 나오면 많이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추석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! 즐거운 풍요로운 상자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! 네. 그럼, 지금까지 늘푸른 소나무였습니다! 감사합니다